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가정을 위한 무릎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가까워 그 기쁨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주님을 섬기지 않아 눈물로 가족의 일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나의 가족을 늘 보호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의 일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기쁨을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늘 소원하고 걱정하시는 기도가 자녀들에게 상납되어 주님께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. 믿음으로 온 가족이 서로에게 응원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각자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. 그 시작이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되게 하시옵소서.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